여러분 우리 서울 포란스 갈게요. 같이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 잡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는 서울 포란스. 여기는 서울 포란스. 여기는 서울 포란스. 아 나 진짜 오늘 면접 탔는데. 야 오늘 배드민턴 나러 갈까? 여기는 서울 포란스. 가입해? 이렇게 말하는거죠 포트? 포트? 레즈민턴 레즈민턴? 어디지? 내 집 근처에 있어 그래 그리고 10km에서 10km에 걸어가는거에요 매일 저녁에서 10km에 걸어가는거에요 그래, 오늘은 정신이 진짜 많아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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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You really love me 여기가 어디냐면 카페스크림 가자 그래서 하지만 제가 정말 멋지게 보세요 소시. 봄봉화 아니야? 응. 왜요?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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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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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